베리의 헬로 토이 볼텍스 파이어!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불판화 속에서!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피닉스 세이버! 피닉스 세이버는 이렇게 맥카드 볼을 캡쳐하여 자동 변신, 그리고 터닝카를 슈팅하며 2단 변신하는 멋있는 메카니멀인데요! 이렇게 상자가 큰 걸 보니까 뭔가 다른 메카니멀들과는 조금 다른 거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영웅이가 있는 걸 보아서 영웅이가 메카니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16화를 본 친구들은 알겠죠? 그리고 짜잔! 1단 자동차 모드! 그다음은 1단 변신 모드! 그다음은 2단 변신 모드! 그리고 보니까 아칸한테 날개를 낄 수 있는 세이버 아칸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빨리 상자를 뜯어봐야 알겠죠? 그럼 상자를 파악! 아칸 패턴 재즈의 스승으로 행방불명이 되었으나 어느 날 호보 할머니와 함께 영웅과 세라 앞에 나타난다! 상자를 뜯으면 피닉스 세이버! 그리고 피커가 들어있고요! 짜라란! 5가지의 메카니멀고스! 흑! 짠! 안녕! 나는 피닉스 세이버! 스승님!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스승님! 아칸! 재즈! 오랜만이구나! 스승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행방불명이 되어서 스승님! 저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였어요? 어? 아칸 패탕엔 스승님이었어? 그럼 아칸과 패탕보다 훨씬 강하겠네? 그렇소! 내가 아칸과 패탕 그리고 재즈를 오랜 시간부터 훈련시켰소만 정갈 메카니멀 때문에 내가 잠들어 있었던 거지! 정갈 메카니멀이라고 하면 디스피온? 저번에 만났던 그 디스피온이 스승님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메카드볼은 잘 모았느냐? 아! 메카드볼! 아칸이랑 재즈가 열심히 모은다고 노력은 했는데 블랙호마가 맨날 방해해가지고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제가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스승님 아이 그 블랙호마는 아니었어도 메카드볼을 빨리 모아야 지구를 빨리 구할 수 있을 텐데 안되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겠다 쉽지 않은 훈련이 될 것이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우와 그럼 피닉세이버가 아칸이랑 재즈를 훈련시키는 거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첫 번째 먼저 나 피닉세이버를 통한 팝업 훈련을 시작한다 실시! 실시! 자 그럼 피닉세이버 메카드볼 셋! 이 피닉세이버의 훈련을 잘 마치는 메카니멀에게 상을 주도록 하지 아칸 재즈 진짜 열심히 해야겠는걸? 먼저 그럼 아칸부터 피닉세이버 안에 넣어주고 피닉세이버를 팝업! 메카니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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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튀어나갔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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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너의 차례다. 메카니멀 고! 실례! // 재즈 너는 좀 더 연습훈련이 필요하겠어. 메카니멀 고! 왠 fulfillment 뭐야! 나이스! 메카니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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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겠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 난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어, 재즈!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선물은 아칸에게 돌아가겠군. 아칸, 받아라! 우와! 나한테 날개가 생겼어! 그건 세이버 윙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후! 재즈! 하늘을 나는 기분이란 이런 것일까? 아칸, 부럽다, 부러워! 우와, 아칸이 날 수 있다니! 옛날에 애니메이션에서 칼리구가 슉 날아갈 때는 아칸 열심히 뛰어갔거든요. 칼리구, 하늘로 가자! 로켓 부스터, 터보! 아칸, 하늘 나니까 기분 좋아? 이제 메카드볼을 찾을 때 발에 불이 나게 뛰지 않아도 되겠어. 지금까지의 훈련은 아주 기초적인 것. 본격적인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재즈, 아칸! 날 따라오거라! 스승님, 같이 가요! 아, 나도 날아가고 싶다고! 같이 가! 지금부터 너희는 공격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 백어 미사일 발스타! 으아, 나도 날개 달려서 피하고 싶다고! 볼텍스 파이어! 완전 여기 불포다야!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불포다 속에서! 피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군! 메카니마이구! 우아! 아, 나도 날개 달려오! 아, 미칸! 이렇게ées, 아stra가가고 싶다고 하라. 미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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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칸! 거길부! 아, 미칸!